자,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애청자와 발맞춰 달려온 우리 국악방송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국악방송이 전국을 순회하는 바람을 일으킨 한 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면상에 꿈꾸는 아리랑이 대구 국악방송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대구를 전국에 알리면서 아리랑 행진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근찬 전소연의 한류만세는 전주 국악방송을 찾아서 특별 생방송으로 전주의 한류바람을 전국에 알렸고요 우리도 같이 달렸잖아요 네, 그렇죠 상암골 상사디아가 부산 국악방송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부산에 일어나는 국악바람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네, 우리는 부산에서 김준호, 손심심 씨랑 네 사람이 진행하면서 부산의 전통과 오늘을 생상하게 그려본 닷새간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찾아나선 국악방송 2015년 방송 소외 지역까지 찾아나서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행진을 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새해 2016년에는 김연아 씨랑 제주 국악방송을 찾아가서 제주의 문화며 전통소리를 전국에 알리는 일을 해야겠죠 물론이죠. 제주 본바닥에 가서 나영 나영 이렇게 그냥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요 제주 한라산 전기를 애청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네, 신년 새해에도 전국을 향해 달려갈 국악방송 자, 애청자 여러분 달려라 국악방송 귀를 팍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곡 들려드릴게요 너영, 나영,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너영, 나영을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지난 12월 29일 화요일에 제주 국악방송이 드디어 개국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네, 제주시는 FM 91.3MHz, 서귀포시는 FM 106.9MHz입니다 네, 내년에는요 제주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네,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신청곡도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얼쓰고 자,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려요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초라니 손에 뭘 그렇게 들었는가? 아, 이건 보신각 바가지고 요거는 정동진 바가지네 보신각 바가지라니? 정동진 바가지 또 뭔가? 아, 오늘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잖아 아, 그렇지 새날이 밝았다 그러면 댕댕 아니, 자네 설마 그 보신각 종소리에 바가지 긁으려고? 에헤이, 그 보신각 주변에 식당이고 찻집이고 창문에 가까운 자리가 그냥 엄청 비싸지 뭔가 그 테이블에다가 바가지를 엎어두려고 그러다 주인네하고 바가지 들고 싸우려고? 아, 걱정 말어 내가 바가지하고 친하게 지냈잖아 저기 정동진에 가서 바가지 장사를 해볼까 하네 뭐? 아니, 강릉 정동진 해맞이? 아니, 그 사람들 물결 칠 건데 아니, 누가 이 바가지를 사준다고? 호텔, 모텔 할 것 없이 뭐, 다섯 배, 여섯 배 바가지를 씌우니 입구에서 바가지를 두들겨 볼까 하네 여보게, 그 호텔, 모텔 주인네가 재수 없이 뭔 바가지야 하면서 그냥 빗자루 들고 달려오면 그거 어쩔 건데 걱정 말어 이거는 방패 바가지라고 야구 방망이라도 못 깨 방패 바가지를 척척 막으면서 노래 한 곡 해주려고 이 사람아, 호텔, 모텔 주인네 그 빗자루 날아 드는데 아니, 바가지 두들기며 뭔 노래를 하려고? 5만 원 우리 당숙모 민박집 5만 원 아자자 얼씨구 다섯 배, 일곱 배 비싼 거 호텔, 모텔 앞에서 바가지 와자작, 와자작 깨기 시작하면 주인네가 나오겠지? 자, 둘이자도 5만 원 당숙모 민박집 5만 원 아자자 여보게, 초라니 피해 아니, 바가지 쓰고 피하라니까 아자자자 아이고, 누구야 이 물벼라 여보게, 이봐 자네 당숙노라네 요금이 너무 싸도 욕먹는데 두 배는 올리라는데 아니, 숭모까지 바가지요 연말에 바가지 쓰고 재수 좋겠냐고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굿풍류 중 노래가락과 창부타령을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 송년과 신년 사이에 바가지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해넘이 명당짜리라든가 뭐, 보신각 주변의 명당짜리 식당 또 강릉 정동진의 명당짜리 모텔 등등 네네, 그 지자체에서는 올려받는 요금 상한선을 지정해 준다는데요 네네, 거기다가 몇 장 더더 하다 보니까 다섯 배, 일곱 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네, 뭐, 바가지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송년에 쓴 바가지가 신년에는요 복 바가지로 변신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아이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니, 소원 빌러 갔다가 바가지 쓰면 운수, 재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시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시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성호 이익이 선정한 송년 노래입니다 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간추린 송년시를 쭉 보니까요 옛사람들이 송년을 노래한 작품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은 다를 거 없겠죠 그렇죠 다만 그 시대와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한 해를 보내는 감상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성호 이익이 선정한 송년 노래 먼저 그 유명한 소동파의 송년 노래부터 꼽았습니다 사람이야 가도 다시 올 수 있지만 한 번간 올해는 언제 다시 만나겠는가 네,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곁을 한 번 뜬 세월은 돌아온 적이 없어서 보내기 서럽더라 그렇죠 실학자 성호 이익이 선정한 그 송년의 아쉬움을 노래한 작품들인데요 숙종 때 요조라는 시인 오상념의 송년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산 중에서 바라본다 가네, 또 한 해가 가네 먼 길 떠나는 사람처럼 뉘엿뉘엿 가네 촛불이 다 달아지도록 말려도 술잔이 마르도록 말려도 오경의 닭소리 따라 가버리네 한 해가 가버렸네 네, 성호 이익은 숙종 때 시인 그 오상념이 노래한 이 송년시를 보면서 그 안에 애타는 심정과 세월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자신 그러나 한 번 불 끈 세월 앞에 일어서는 기백이 없다는 평을 했죠 네, 촛불이 다 달아지도록 말려봤다 술잔이 다 마르도록 말려도 봤다 하는 그 구절에 떠나는 한 해 앞에서 그냥 절절한 그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송년, 그 마지막 날 앞에 처연한 심경으로 마치 바람은 벌써 저만치 떠났는데 손수건 펄럭거리며 무한정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심정 네, 그래서 성호 이익은 숙종 때 시인 오상념에게 차라리 불 끈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더라면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속에다가 한과 눈물을 거듭 머금은 오상념의 송년시 네, 성호 선생의 말처럼요 과연 우리도 두 눈에 차마 보내지 못하겠노라는 안타까움만 가득 머금고 가는 2015년을 바라봐야만 할 것인가 하는 걸 돌아보게 되네요 네, 성호 이익이 선정했던 인정이 두텁고 후한 송년의 시가 한 편 있는데요 네, 네 송년을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는 게 어떤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송년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네, 최노의 송년시를 빌어왔습니다 술 한 잔으로 보내는구려 임 보내고 오는 봄조차 보내려는가 새해 봄이 올 때 못 오는 사람 되지나 말소 네, 송년의 친한 벗이 떠나는 것처럼 멀리 가고 있는 한 해 새해 봄이 올 적엔 애 친구야 자네도 꼭 다시 와야 하네 네, 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봄이 오면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무정 세월보다는 낫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세월보다는 사람이네요 네, 네 아무리 무정한 세월이라 해도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에 사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세월보단 인정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인데요 애청자 여러분은 세월보다는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성호 이익의 송년 노래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상사디아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육자배기 흥타령 띄워드리는데요 박정호 남상일의 소리와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분 칙칙폭폭 삐삐 송년행 해넘이 열차 심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태안 해넘이, 변산 해넘이, 진도 해넘이를 함께 하실 승객 여러분은 하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승무원, 진도 해넘이까지 볼 수 있다고 했나요? 아, 네네 진도 세방낙조 구경해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가보세요 올망졸망 섬 사이로 천천히 지고 있는 해가 선물도 주거든요 아, 진도 그 세방낙조 구경 가면 지는 해가 선물까지 네 아니, 무슨 선물을요? 가느냐, 가짐 마 붙잡지 말고 모든 시름 이래 줘서 내가 가져갈 테니 글쓰고 오느냐, 오거라 우물주물을 말고 복주머니 달고서 해야 해야 뜨거라 아, 네네 진도 해넘이 자격이 있습니다 네 자, 가는 길에 안면도 꼬치해수욕장에서 해넘이 구경하고 갈까요? 아니, 근데요 서해 건너에다 말 좀 전해 주세요 이대로 꼬치해수욕장 해넘이 볼 수가 없네요 아니, 왜요? 얼마나 멋진 장관인데요 지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서해 건너 누구한테 무슨 말을 전해 달라는 건가요? 저기요, 저 올해까지는 꾹 참았는데요 신년 새해에도 중국 미세먼지인지 안개먼지인지 뿜어대서 태양을 가릴 거냐고요 아, 우리 해넘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묵은 해에 개운하게 보낼 수 없다 네, 뿌연하늘에 저무는 해 아니, 이거 껄쩍지근 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손님 자, 여기는 변산반도 해넘이거든요 어떠세요? 해님, 해넘이 해님 가시는 길에 울엄니 시시때때로 자식인지 남인지 모르는 울엄니 치매 좀 가지고 넘어가세요 자, 잠깐, 하나만 더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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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떨어지네요 잠깐만요 해님, 해넘이 해님 우리 남편 올해도 식은땀 흘려가면서 일했거든요 식은땀, 진땀 다 갖고 가라고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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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떨어지잖아요 저, 나요, 나 저, 해넘이 해님 우리 아들 직장은이요 자, 열차 송년, 해넘이 열차 다음 역은 해마지역 해마지역입니다 네, 상하궐 상사대학 1부 끝곡으로 서해안 배현신 굿 가운데서 당산맞이를 김구하 의회 여러분의 소리와 바라지로 함께했습니다 네, 저, 해넘이 명소를 찾아가시는 분들 또 해맞이를 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참 묵은 해에다가 정말 아쉬웠던 것들 안타까운 것들을 다 그냥 좀 이렇게 보내고 버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올해가 또 다사다란했던 그런 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욱더들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자, 신년 새해가 배달해 줄 그 새날 새 희망 보따리 아주 가득 안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길에서 이렇게 해넘이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셔서 정말 소망을 가득 안고 행복을 좀 담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글쎄 말입니다 기도하신 대로 새날이 그렇게 밝아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맞아요 이정일 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다사다난 우리나라에도 정말 큰 그런 질병이 있었었고 글쎄 말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테러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내년에는 그야말로 세계 평화가 좀 찾아오고 좋은 일들만 하나하나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상황꼴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봉화군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았으나 역사, 예술, 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고택, 정자, 불상을 비롯한 향토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보수와 원형 유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비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수 후 활용 계획을 포함한 지원 사업 신청서를 오는 1월 6일까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된 사업은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온 가족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말 전통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초벌된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장식하기가 마련되고 오후 2시에는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느끼기 체험이 운영됩니다 1월 첫째 주에는 나전 7기, 둘째 주는 섬유 채색화 뒤를 이어 매듭공예와 전통문양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도자기 물레돌리기 체험을 전문 강사와 함께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먼저 오늘 밤 11시 30분부터는 보신각에서 2015년 제아의 종 타종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해 아침인 내일 오전 7시부터는 청운공원과 청와대 앞 대고각에서 제17회 인왕산 청운공원 해맞이 축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맞이 행사 전인 오전 6시 50분부터는 풍물폐 공연과 민요, 성악, 한국무용 등을 선보이며 본 행사에서는 만세삼창과 소망박 터뜨리기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맞이 행사 후 오전 8시부터는 대고각 북치기가 진행되며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조적 장소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창조적 장소 만들기 워크숍은 제주도의 지역 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탐방하고 각 사례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 2박 3일간 제주일원에서 진행되며 워크숍과 현장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참가신청은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악계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음악회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의 2016년 첫 번째 기획공연 국악 드림 콘서트가 1월 26일 오후 7시 30분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악 드림 콘서트에는 젊은 소리꾼 남상일과 박예리 그리고 국악소녀 성소희가 출연합니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티켓 예매는 거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5-680-105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공예교실을 운영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예교실은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문화체험교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첫째 주에는 복조리, 둘째 주에는 꼬마 소떼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또 투호와 윷놀이, 제기차기를 비롯한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매시간마다 2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참가신청은 서울특별시 공공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 굿도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람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군을 찾아보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 부안 변산반도 해넘이 명소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네네 바로 오늘 변산반도에선 해넘이 어울마당을 열어서요 저물어가는 2015년을 보내는 시간 함께하면서 새해 맞이를 나섰다죠 네 오늘 변산 해수욕장 안에 있는 팔각정과 사랑의 낙조공원 일대에서는요 해넘이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 1999년 12월 31일 새천년 맞이로 열렸던 해넘이 축제를 재현하자는 거라죠 네네 그렇죠 지금 전라북도 부안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같이 해보겠다는 분들로 북적북적 할 겁니다 오늘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는 노을에 물든 부안 바다 희망 사랑 오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2015년 한해를 보내면서 자신이 달려왔던 한해를 성찰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특히 변산반도 다기봉이 해넘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태안의 꽃지해변에서 바라보는 해넘이와 함께 부안 변산반도 다기봉이 해넘이 명소로 알려지고 있죠 네 다기봉 가는 길은 부안 격포 주차장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요 그 다기봉에서 보이는 격포해변과 채석강 일물은요 잊을 수 없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해안 길을 따라서 변산반도로 가는 해안 풍광도 멋진 부안 채석강 쪽도 구경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요 변산해수역장 팔각정 쪽으로 가보시면 노을에 물든 부안 바다 희망 사랑 오복 해넘이 축제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특히 올해 부안군은요 귀농 기촌 인구도 부쩍 늘었고요 또 우리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부안을 찾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 부안이 자랑하는 전통주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부안뽕주가 전라북도 귀농 귀촌 박람회 때 건배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부안뽕주는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총회 건배주로 선정돼서 눈길을 끌었거든요 네 오늘 부안 변산해수역장과 다기봉에서 바라보는 마지막 해넘이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가는 해는 잘 보내고요 또 오는 해는 아주 멋지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향 소식 오늘은요 전라북도 부안의 해넘이 축제 소식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전라북도 부안의 배치기 소리를 이종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해 봅니다 옥석이 가려지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사또와 은구가 단판하는 자리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사또는 은구를 불러들여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얼고맬 작정을 하고 있었으니 어떤가 대굴 들어갔다가 곤장 뼈락을 맞았다더니 사지 육신은 괜찮은가? 참네 그 스무 날 후에 걸음을 떼수다 아니 근데 왜 불렀어? 테이 매를 벌었더구만 내가 이번에 새 사람을 좀 만들어줄까 싶은데 오갈 데 없으니까 그 옥방 신세라도 치자는 거 아니겠수? 그 아직 친구가 붙어있는 걸 보면은 용해 전생에 의도 맞고만 살았나? 아우 어떻게 그냥 하는 짓마다 옥방 들어갈 짓인가? 아이 글쎄 그 한양에서 그 발붙일 데 없어 내려갔으니까 좀 봐달라는 건데 그 아 빌어먹을 집이 없어서 옥방 밥을 먹겠다는 겐가? 그래서 행인 붙잡고 시비 걸고 양반댁 안악을 끌어안고 아니 그 무슨 소리요? 넘어지는 거 붙잡아줬다니깐 아마 그대로 뒀으면 그 머리가 성취 못했을게요 예 아무튼 행인 치고 부녀작업탈하고 담장 넘고 옥방 형님한테 엽전 쓰고 거기다가 또 엊그제는 저승사자 볼 짓을 했더구만 아니 아니 뭐여? 내가 저승사자를 불러드렸단 게요? 무슨 죄목을 덮어씌우려는 수작이셔? 수작이라니 이게 옥방 사람도 다 들었고 형님 포졸도 다 들었다는데 아바마마 소리를 했다지 이게 무슨 소리요? 아니 내가 아바마마? 언제 내가 그런 망령댄 소리를 어허 글쎄 옥방 죄수도 듣고 포졸도 들었다고 이렇게 그냥 줄줄이 이름까지 써넣어대 자 이쯤 되면은 저 폐양무도한 놈 목을 치거라 해도 무방하겠지 이것보셔 사또 그 천벌 받을 소리 이제 그만하시오 천벌은 응구가 받아야겠지 당장 망나니 물러서 목을 치고 한양에 보고를 해도 아무 일 없소 어허 이보시오 사또 이리 억울하게 생사람 잡는다면은 말이야 죽은 귀신이라도 달라붙어서 그 원활을 풀 것이오 귀신? 귀신이라 액매기 후판이라도 이를 열어야겠구만 이거 참네 저기 자자 사또 그 날짜를 조금만 주시오 그럼 한양에서 내 친구들이 그 사또를 찾아올 것이오 아 왜 뒷배를 봐주는 대감나리들 그 기운을 한번 써보시지 이것이오 사또 내 친구들이 그 사또에게 서운지 않게 전할 것이니까 그 날짜를 주시오 날짜를 뭐 그러면은 저 며칠이면은 되겠나 그러니까 그 저 여기서 한양까지 여드레면 그 왔다 왔다 할 것이오 여드레를 달라 헌데 뭘 어떻게 할 건데 아 한양 친구가 내려오면은 날 덜어 옆전 풀어서 잔치해달라고 아 자자 이것보셔 사또 저 그 다섯이면 되겠소? 다섯 개 말이오 한 손만 풀어가지고서는 청성이 부족하지 안 펴려면은 양손을 다 펴야지 이거야 원 자자자자 그럼 열 개로 합시다 내 열 개를 건넬 것이니 그거 좀 풀어주시오 열 개라 그러면은 천양이라는 말이지 통화야 들었느냐 이놈 제목이랑 다짐장 받아 둬라 자 어디 그 아바마마 소리 한 번 더 해봐 결판 났으니 자자 거침없이 아바마마 응구 할량 나리 오늘 아주 꼬리 말이 아닐세 그리야 이래하여 응구가 꼼짝없이 천냥 돈을 물어주게 됐는데 며칠 후 사또 관하에 무슨 일이 생겼는고 하니 죄인은 나와라 죄인 판술이 나오지 못하느냐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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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오 사또한테 죄인이라니 죄인 판술은 어명을 받들어라 추 8월 한양 응구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천냥을 달라한 죄 응 응? 응구가 아바마마 소리를 했다 무고한 죄 옥방 거강꾼 통화를 시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죄를 늘려 갈치한 죄 한양 응구로 끌려가 끌어가 열 죄를 물을 것이다 여봐라 판술을 끌어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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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시다 아니다 제 무슨 근거로 이름을 끌어간다는 말이오 응구가 새뚜기를 보내 알려와 근부에서 사랑을 보내 사타치 밝혀낸 일이다 더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응구가 나를 잡으려고 일부러 들어와서 이 지경을 만들었다는 말이오 응구 내 이놈이 이놈과 응구가 주고받은 말도 낱낱이 기록했느니라 자 어서 끌고 가봐 내가 응구 암수에 걸리다니 응구 내 이놈이야 공연시방 음원으로 춘향가 가운데서 어사출도 붙이는 대목을 김성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상하골폭류국자 응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옥석이 가려지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그 사토 판술이 꼼짝없이 걸려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응구가 일부러 지역 관화로 들어가서 자잘한 사고를 치고 옥방 안팎과 사또 주변의 비리를 드러나게 해서 마침내 사또를 한양으로 끌어가게 된 거죠 젊은 시절부터 사고를 많이 내서 옥방 출입을 자주 했던 그 응구 한량이 옥방 비리를 드러내게 해서 전모를 밝힌 셈이죠 네 누구보다 옥방 안팎의 사정을 잘 알기에 사고를 위장해서 사또가 어떤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는지 옥석을 가리게 된 건데요 자 뭐 이쯤 되면은 응구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슬슬 피할 텐데요 그렇겠죠 자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수세, 소홍년 생활상을 돌아볼까요? 네 수세라는 말보다는 세미치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연말이다, 소홍년, 세말, 연종, 세모라고도 했고요 네 가는 해 앞에 지켜선 모습들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서달 금음날 네 저무는 해걸음 앞에 한껏 살아왔던 365일이 스쳐갈 테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오늘 같은 날을 작은 설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상님 전 사당에 절을 올리고 어른들에게도 절을 하면서 송년 맞이를 했다면서요 네네 1년의 마지막 순간에 올 한 해가 그나마 무사히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인사를 올린 건데요 밤중에 오가는 등불이 끊이질 않았다는 걸 보면요 송년 늦은 밤까지 서로 안부를 묻고 감사를 표했던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한양 대궐에서는 오늘 같은 날 대포를 쐈다고 합니다 네네 그걸 연종포라고 했죠 즉 한 해를 마감하는 포성이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지방 관하에선 송년의 밤에 소총을 쏘고 징을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 송년 습속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 초기 기상을 관측했던 관상감에서 했던 송년의식인 대나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관상감에서 했던 그 송년의식인 대나는 그 새해를 앞두고 악기를 쫓아보자 해서 가면을 쓰고 지인과 북을 울리면서 궁궐 안을 돌아다녔던 그 연말 민속이었죠 네네 민간에서는요 송년의 밤을 잠을 자지 않고 꼬박 지새면서 등불을 밝혔다 했는데요 네네 새해 맞이를 잠을 자지 않고 했던 거였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는 해도 잠들지 않고 지켜봤고 또 새로 밝아오는 새날도 잠들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지켜서서 서로 추건 덕담도 나누고 또 각오를 다졌던 날이었죠 네 오늘 밤에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가 꽤 요란할 텐데요 네네 이 송년 폭죽도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고려 때도 폭죽 놀이를 했다면서요 네 그때는 대문 위에다 복숭아 나뭇가지를 꽂아두고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렸는데요 이 역시 새해 새날 액마금을 미리 하는 의미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송년 때 전해오는 노래 가운데에 벽온단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신성한 벽온단이 세상에 전하오니 송년의 한심지 태우면 1년 내내 평안하오리라 네 송년과 새해 첫날 피웠다는 그 벽온단은 열병을 물리치기 위해 피운 향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벽온단 향은 대걸에도 받쳐서 오늘 같은 날 그 벽온단 향내가 주변에 퍼지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송년의 또 음식을 나눠 먹던 풍습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생치나 생전복 대추 생선알 육포 귤이나 고감 등을 주고받으면서 나눠 먹었다죠 네네 또 그리고 송년 숲속 중 빚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1년 중 거래를 청산하자면서 빚을 받으러 다녔는데요 일단 그 새 날이 밝으면요 정월 보름께까지는 그 빚 독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송년은 빚 독촉보다는요 덕담을 주고받는 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가는 해 오는 새 날 아무쪼록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수세 송년생활상을 돌아봤습니다 자 처형무 반주 음악디우입니다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입니다 억수나잇 예예예 잘 들리시죠? 예 이장 복촌이구먼요 아 시방 우덜 동네에 그 해놈이 허겄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냥 끝도 없구먼요 거시기 그 자동차들 밀려가지고 쪽과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들 허시고요 아따 즐겁잖요 연말에 사람들 북적북적 한계로 아 저 복촌이 삼촌 바이크 그만좌만 놓고 아 여거 안보여요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었다고 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넘어지면은 여러 다치게 생겼당께요 아이고매 시방 그런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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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말이요 명당자리가 따로 있는게 아니랑께요 아이고 어디서 봐도 해놈어가는거 잘 보이잖유 아이 긍게 밀덜 말고 와라 명당자리 따로 없다던데 왜들 밀고 끝내요 오메오메 그냥 마이크 놓고 내려와서 정리 좀 하랑께는 그냥 소흥년 때 반짝 이것이 뭔 고생이란가 다가 이려서 수요일이면은 참 거시기 한당끼 수요일 거시기라니 그게 뭔 소리요? 아니 수요일엔 그 못담씨 원임에 친겨 왜 아 떴따 복촌이 삼촌은 못들었어? 수요일마다 저 그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국악으로 행복한 수요일 공연 말이요 그니까 이거 이거 그냥 보는 수요일 공연 아야야 억순아 아니 우덜 형님께 뻔히 암치롱 그냥 아야 국악원에 그 국악으로 행복한 수요일 공연 보고 살 정도면 행복이 따로 있겄느냐 그 말이요 아저기 반순 야진 보소 뭔 폭이 많아갖고 시상에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서 5월이면은 효도 공연 봐 수요일 국악원 공연 봤다면서 자랑하는 거 그거 뭐 봤냐고라 아따 아따 아야야 억순아 그 뭐시냐고 만순이 아줌은 말이요 자식들이 그라고 챙겨줘서 그런 거이고 아이고 도시는 수요일이면은 문화가 있는 날인디 우리 동네는 그림의 떡 아니냐고 만순이 아줌은 또 그냥 수요일에 국악원 규경 갔다 오고 이래갖고 살맛이 나갔어 아이고 하하하하 자 아야야 억순아 올해는 일하고 넘어갔지만서도 내년엔 말이요 나가 버스라도 대절해갖고 국악원 수요일 공연 보면 될 것 아니요 아이고 우리 주제에 한영천리 가서 수요일 공연을 본다거라 아이고 참네 아 시방 고고소빈양 신년 2장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이요 아이고만 참말로 아마 연말에 해놈이 국영군들 밀려드니디 아이고 죽같네 양 저기요 여기도 수요일이면 문화가 있었으면 싶은디 거시기 읍내 극장에서라도 국악공연 안되건남뉴 네 성주풀이 김수현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안 끝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네 김영아씨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청양띠해인 201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상한골상사디아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우리 애청자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2015년 마지막 날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국악방송이 상한골상사디아 속에서 정말 여러분하고 함께 울고 웃고 많은 힘을 얻은 그런 한 해였어요 네 저는 이 시간이 아주 행복했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하고 내년에도요 함께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전성희 차장님 그리고 한두 배 우리 기술감독님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이 제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es percent가된 지금은 모여드로 사랑합니다 slash dying 네 응 너 내 c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